MBC 쇼 MBC 은우, 쇼이 모처럼 방송을 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은우는 1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고 밝히며 잊지 않고 기다려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 말했다. 이어 셰어는 음악중심 가족 여러분 만나려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 했다. 두 MC는 이날 1위 후보자도 공개했다. 피카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레드벨벳, 뷰티풀의 워너원, 조아의 윤종신 앤드민서가 1위 경쟁을 벌인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음중은 9월부터 MBC 노조 총파업 여파로 결방을 이어 왔었다. 모처럼 방송을 재개한 음중에는 EXID, 레드벨벳, 트와이스, 몬스타엑스, 러블리즈, 김동완, 소나무, 구구단, 비턴, 펜타곤, SF9, 아스트로, KARD, 털루즈, 인트윗, 김소이, KT9, 워너원, 윤종신 앤드민서 등이 출연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